반갑습니다 메인드러머 성함입니다 드럼 기초필인 7-2강입니다 7-1강에서 8분음표를 기반으로 하는 컴비네이션을 많이 다뤄봤는데요 딱쿵딱쿵 소위 말해서 쿵딱쿵따 이런 것들 7-2강부터는 16분음표 위주로 컴비네이션을 구성해볼텐데요 더 나아가서 유견음 컴비네이션 손손손손 발발 핸드핸드핸드풋풋 대표적인 유견음 컴비네이션을 다룰 예정입니다 사실 8분음표 컴비네이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피딘에서 락, 음악이나 발라드 피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8분음표 기반한 컴비네이션 16분음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6분음표를 반드시 연습하시구요 16분음표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되신다 오늘 강의 들어가 봐야겠죠? 링크가 또 나와야 되는데 링크 이거 타고 들어가시면 또 16분음표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러면 또 16분음표 필인 컴비네이션 7-1강에서 컴비네이션 피자 먹으면서 컴비네이션 연습해보라고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제가 무리수를 뒀던 것 같구요 그냥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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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2,3,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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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 2, 3, 4, 1 2, 3, 4 1, 2, 3, 4 4, 1, 2, 3, 4 4, 1, 2, 3,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3, 4, 1, 3, 4, 1, 3, 4, 3, 4, 1, 3, 4, 1, 3, 4, 공유와 좋아요 그리고 댓글 여러분들 또 구독하기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8-1강에서 뵈요 안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